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둔 목사입니다. 사이비 종교나 불건전한 단체들이 어떤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신도들의 사고방식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언어를 통제하는 겁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을 시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한 언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은 강제수용소에 잡힌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전쟁 포로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있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담겨있고 가치관이 담겨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마다 첫인상을 어떤 것으로 가지는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언어라든가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설교할 때 쓰는 그런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언어에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불건전한 단체들을 보다 보면 독특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용어를 과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그런 언어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신도들로 하여금 가지고 오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심리적 우월감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을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단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뭐 유튜브를 기반해서도 워낙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 괜찮은 거 맞냐? 이 단체 건강한 거 맞냐? 이 단체 2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모든 단체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개별해서 산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워낙 많고 더 건강한 단체인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또 불건전한 단체인데도 전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곳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셨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단체를 찾아보게 됐을 때 뭐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각종 SNS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홍보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제일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신학적인 진술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 진술과 신앙적 고백들을 언어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언어들의 그 사람들의 신학적 정체성과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좋은 언어들을 쓰는 곳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학적 정체성과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언어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를 보고 여기 괜찮은 건 맞아? 라는 고민이 되실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좀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정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닙니다. 그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단체 용어 사용하니까 문제 있어.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굳이 논란이 되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왜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이비전교뿐만 아니라 이설, 이단적 주장들 뭐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신학적 용어들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그럼 그런 용어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분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건강성들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특별히 교회에서 신학적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용어들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립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신학적 용어들 같은 경우는 교회사 속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거쳐서 정립이 되어 왔고 동시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의를 얻은 그래서 보통 역사적이다, 보편적이다, 동의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의미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이런 건데 우리가 예수 글쓰의 구속이라고 표현하면 교회 안 나시는 분들은 철금철컴프터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간극들을 좀 좁혀가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본질적인 그런 용어들을 잘 어떤 의미로 쓰는지 생각하면서 사용하시되 그리고 이 언어와 거리가 먼 사람들과의 간극 이 간극들을 우리가 좁혀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신자들을 향해서 친절한 교회 용어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음악을 좀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피아노도 좀 치고 세션 활동들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음악을 하면서 사용하는, 특별히 찬양하면서 사용하는 가사들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 강렬한 사운드로 계속해서 찬양을 하다 보면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망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듬보다 중요한 건 가사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리듬에 취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측면의 고민들, 찬양의 가사, 저도 그런 가사들을 고민하면서 이게 신학적 진술인 것인가,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단어, 그리고 용어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만들어진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나 단어들을 통해서 좀 잘 정립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하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